하노이를 떠나 섬으로 갑니다. 만원대의 숙소를 잡고 산을 올랐더니 이런 경치가 반겨줍니다. 그리고 바다. 베트남 까빠섬. 여행의 발견 최고의 모험섬을 찾아서 지금 시작할게요. 자 지금 6시 반부터 제깡 나와서 호텔 조식 먹고 있습니다. 먹고 7시 15분까지 성당으로 가면 돼요. 오늘 잔병주는 쌍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두 그릇. 굿모닝 까빠 여행사에 버스를 타러 갑니다. 자 성당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7시 15분이 넘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초조해 보이는 전병준의 모습입니다. 차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는 좀 큰 차로 갈아탈 줄 알았는데 2차로 갑니다. 전원 서양입니다. 지금 뭐 짐까지 뭐 여기저기 다 싣고. 이렇게 작은 차인데 2시간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학원버스. 이렇게 하노이를 떠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좀 넘었어요. 떠나자마자 비가 좀 날리다가 이내 그쳤습니다. 아 멋있어. 고속도로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날씨가 참 좋네요. 10시 좀 넘었습니다. 한 2시간 걸려서 달려왔더니 바다가 보입니다. 도착은 아직 아니고 벨을 타겠죠? 아 더워. 이게 엄청 덥네. 여기 한여름인데? 여기서 까빠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탑니다. 타. 자. 됐어요. 아이. 앉아. 이제 출발합니다. 약간 우리나라 서해바다 같은 그런 또 바닷냄새가 납니다. 만성에다가 입성이 비서지고 저희 배 타고 한 10분 정도 오니까 까빠섬 대착했고요.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또 버스를 탑니다. 선착장에서 다운타운까지 30분 정도 또 이동합니다. 각자의 숙소 앞에 내려주는데요. 원하는 곳에 내리면 됩니다. 자 버스에서 내렸고요. 까빠섬의 중심 상업지 까빠타운인데요. 교통, 숙박, 식사 등 까빠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같고요. 숙소를 아직 정하지 못한 전병준의 시름이 한가득 보입니다. 아무데나 자면 되지 뭐. 생각보다 뭐가 안 많다. 생각보다. 그리고 진짜 한적합니다 지금. 내리자마자 호객행위가 엄청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네요. 좀 신경 써주기를 바라지는 이상한 마음. 갑자기. 나왔습니다. 코코넛 커피와 망고 스무디. 2,000원 정도 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망고. 망고 스무디. 와 진짜 맛있다. 저기 그냥 저희는 이 호텔에서 좀 쇼보를 보려고요. 이 호텔에 그냥 커피 마신 호텔에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까빠 드림이에요. 호텔. 오케이. 오늘 1,000원. 1,000원. 50,000원. 이틀에 50,000원. 네. 호텔은 여기. 수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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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수챙. 쿵. 6.0 porta. opened. cs티. 편에. 튼터 문장에 지금 보시는 지도가 까빠섬의 지도인데요.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에 있는 367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간직되어서 섬의 절반이 국립공원입니다. 특히 많은 서양인들이 힐링을 위해서 찾고 있는 곳이에요. 까빠섬 주변 하롱베이까지 크루즈 상품도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605호 다른 방은 이런 분위기고요. 저희는 좀 뷰를 좋은데로 하루에 15,000원짜리입니다. 커튼이 없습니다. 리얼리? 커튼이 없습니다. 뷰는 좋은데 커튼이 없습니다. 지금 강제기사. 지금 느낌이 너네 뷰 좋아한다며. 이런 뷰고요. 커튼이 없고 에어팬이 없더라도 와. 뭔가 약간 콘도 분위기야. 그래도 15,000원에. 화장실. 아무튼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네요. 뭐 친구는 괜찮아요? 전혀 안 합니다. 바로 방문 옆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따 저녁때가 나와볼까. 지금은 좀 덥습니다. 뷰 호텔이랄까요? 아무튼 뷰를 중시 여기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15,000원짜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다운타운이에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빅맨이란 곳입니다. 가격은 뭐 싼거는 1,000원대도 있네요. 호우도 싸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경주님 여기와서도 또 쌀국수. 저는 반미. 고기가 안 들어간 반미를 시켰습니다. 거의 에그 스크램블 위주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2,000원도 안 해요. 되게 커요. 사이즈.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커피를 시켰는데요. 조금 주네요. 워낙. 지금 여기가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엄청 습해서 땀이 오토바이 빌렸고요. 이게 하루 5,000원입니다. 10만동. 일단 기름이 없어요. 기름부터 넣으러 가야 됩니다. 까빠섬 역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일단 주유소에 왔습니다. 주유소. 풀를 시켰는데 7만동? 3,500원. 첫 번째 목적지는 까빠 국립공원으로 갈 겁니다. 한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오토배로 22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네. 이제 국립공원을 향해서 갑니다. 까빡까빡. 조금 해변 따라가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제 산에 쭉 올라가면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주변 산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죠? 도착을 했고요. 저기 이제 파킹을 합니다. 주차요원 아저씨 저거 해먹고요. 저희 아저씨 자리야. 여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자, 탱큐. 탱큐. 이것도 들어가. 자, 헬멧은 여기다 넣고요. 만동이면 500원입니다. 오케이. 땡큐. 아저씨 자리야. 통통해야 된다. 여기 지금 보니까 팔만동인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물어보시죠. 하나의 팔만동 입장료입니다. 하노이에서 저쪽으로 와서 저기서 배를 내렸죠. 그렇지. 왼쪽 끝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쭉 내려와서 거의 남쪽에 까빠 타운 보이시죠? 거기에 저희 호텔이 있고요. 거기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쭉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저 짙은 초록색 있는 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 거기 올라갈 겁니다. 저 위에 보이세요? 할롱베이? 유명한 할롱베이. 아, 예쁩니다. 결국 같은, 비슷한 대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코스는 총 1.5km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올라가면 뭐, 보타니컬 가든이 이제 막 있고요. 저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또 숲을 이렇게 보고 교차로에서 오른쪽 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저기 피크1이 나오죠. 전망대 나오고 피크2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평지를 걸어갑니다. 아, 초록이 진짜 많죠? 이제 숲으로 좀 들어온 느낌입니다. 좁은 길. 그리고 지금 버그 스프레이를 저희는 잔뜩 뿌렸습니다. 근데 벌레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치? 모르니까. 많이 흘리. 항상. 어. 확실히 정비는 잘 돼있다, 그치? 어, 프레데터. 하지만 무섭게, 씨. 그 프레데터의 정글이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영화 프레데터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옆에 돌들이 꼭 약간 플라스틱이나 뭘로 만들어놓은 것처럼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치? 섹스장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막 만들어놓은 것처럼 희한하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해. 우와, 여기. 진짜 말 그대로 정글이다. 진짜. 베트남의 정글이에요. 숲보다는 진짜 확실히 뭐가 얼기설기 막 다 엉켜있는 느낌이야. 우와. 진짜 영화 프레데터가 생각납니다. 나무를 아예. 우와. 서로 그냥 꽉 부들고 있네. 우와. 나무 하나인지 여러 개가 뭉친 건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다. 이런 종자가 되게 많아, 그치? 오케이 했어. 너무 길에 버젓이... 뭐야 이거. 정글 숲을 지나서... 잠깐만. 잠깐만. 아가새가 나 올라. 아가새. 항상 떠드는 나무들만 보다가 얘네는 막 엉겨붙어 있어. 이런 거 봐. 꼬비기야. 꼬비기인가요? 응. 근데 나무야. 치기 아니라. 지금 낮 2시 정도 됐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서 여기가 컴컴합니다. 고바이가 한번 나옵니다. 전망대가 가까워졌나 보죠? 자 150m 남았습니다. 저흰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스티커를 다 붙였어. 우리나라는 없나? 왜 안내 산악해 이런 데서 붙여놨어야 되는데 산악해가 없네. 우리 안전부부 산악해를 딱 붙이면 좋은데. 마지막 비탈. 우와. 계속 올라갑니다. 와 하늘. 하늘 나왔어. 하늘 처음 봅니다. 지금. 네. 하늘 나왔고요. 마지막에 엄청 비탈이 있습니다. 시리야. 완전. 다풍이 올라가는 것 같아. 거의 4발로 기어가야 되네. 거의 4발로 기어가야 되네. 가족이 올라가야 되네. 네. slip 폴로폴로 이거 아까 약간 알 같지 않아? 곧 부하에서 막 공룡들이 안 올 것 같아 석회암 산과 이들이 형성하는 계곡이 볼록볼록 겹겹이 늘어서서 마치 바다의 하롱베이가 육지로 올라온 것 같은 모습인데요 경이로운 풍경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의 기운에 압도됩니다 콜라 하나에 5만동이니까 2,500원 시원한 콜라를 여기서 먹어? 올라가서 먹자 이제 더 높은 정상 피크를 향해서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비타를 올라갑니다 살아남기 한 번 더 다행이다 흐음 흐음 비타민 보거라? 화 우와 저기다 여기야 끝인가?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오히려 뷰가 잘 안보인다 진짜 때가 안 불었다 까빠섬 국립공원 까빠섬 국립공원은 까빠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198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역시 콜라입니까? 이야 멋있다 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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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신기하다 까빠 국립공원의 울창한 산림 속에는 멸종위기 동물인 흰머리 랑구르 원숭이를 비롯하여 약 3천 종 이상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생물권 보호구역이에요 자 이제 선샛을 보러 어딘가로 갑니다 출발 출발 강아지들 안녕 까빠섬의 일몰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산을 올라갑니다 놀아 기다려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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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är 이 호동하게는 지금 청독기가 포장이 났습니다 다 늘 quantму 그냥 삥뜯기고 지금 갑니다 여기가 지금 폐업한 곳인데 그냥 서서 봤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싸우기 싫으면 그냥 돈 내기도 뭐하고 둘이 지금 5천원 내고 올라갑니다 돼지 멧돼지 왼쪽에 누워있는 커다란 멧돼지 보이시나요 멧돼지가 길에 그냥 멧돼지가 사고있어 개인줄 알았어 아니 저렇게 큰 개가 어딨어 걸어가면 푸먹겠다 끝나갑니다 맞네 아주 먼 스토바이 계속되는 오르막에 상태가 좋지 않은 우리 오토바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오토바이가 운다 안다져 겨우겨우 젖먹던 힘까지 내는 오토바이 드디어 까빠섬의 일몰명소 캐논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무섭다 우와 대박이다 그대로 있네 우와 탄박스랑 다 그대로 있네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다 그치 관리가 안되고 있는거지 138mm? 어 맥스몸 레인지 40km까지 가고 프랑스산 음 해발 177m에 자리한 캐논포트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에 지어졌고 베트남 전쟁 시에도 미군을 막아서는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이 현장이네 그런거 이런 차모라 그러나? 응 탄박스가 다 그대로 있어 너무 그대로라서 놀랍 너무 그대로서 놀라운데? 그치? 저기 여기 관리도 안하는데 저 안에 그럼 화면이 들어있던거야 그렇지 서쪽으로 좀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석양포인트인가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있습니다 깐논 요새라고도 하는 캐논포트는 라나베이의 그림같은 풍경과 일몰을 볼 수 있어 까빠섬의 주요 관광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풍경을 배경삼아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밤미 아까 먹었던 식당에서 참치밤미를 포장해 왔는데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것이 닥파인트인가봐요 다행히 잘못 찾아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호텔이 변했어요 아니 들어왔을 때는 커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커텐을 달아 놓으셨어 무난할 것 같아서 가봅니다 자리가 있으려나 여미라는 식당이었는데요 서양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프레쉬 스프링롤 하나랑요 2,000원 새우 브렉페퍼 소스로 하나 4,000원 지금 파마린 소스 클램으로 시켰습니다 조개요리요 네 스프링롤이 나왔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거랑 비슷하죠? 안에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뉴욕맘 소스 나왔습니다 조개요리가 나왔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달큰하고 시큼하고 매콤한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소스 저 스프링롤입니다 식어서 안에 채소만 들어있어 파인애플이랑 국수랑 볶은 돼지고기 하나 들어가면 맛있는데 국물이 흥건합니다 엄청 시큼하고 엄청 달콤하고 매워 새콤달콤 매콤 아 맛있다 맛있어 아빠 차인데? 야 이거 흰밥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블랙페퍼랑 새우유를 시켰는데 발이 안 가득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한 맛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머리까지도 살려놨어요 와 이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는 부분이거든? 사실 새우는 머리가 맛있잖아요 중간중간 머리에 시키는 아삭한 느낌 짝이 있어 나 이거 너무 훌륭한 도전 같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이게 너무 라이트해서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스프링롤을 조개소스에 찍어 먹어 봤는데요 안 어울릴 게 없어 그치 낙지볶음에 소면을 비벼 먹듯 진짜 나아요 음 이 소스는 그냥 누구랑도 친화력이 좋은 그냥 소스 중에 그냥 인싸 인싸 아 얘는 옐로우 머스터드 오이스터 요리고요 얘는 땅콩과 어니언 두 가지 오이스터를 시켜봤습니다 섬에 와서 먹는 굴요리입니다 우리나라 굴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해요 애 자체가 그치? 땅콩 아예 그냥 땅콩 덩어리 채로 그리고 양파 얘네가 같이 어디 오븐 같은데 구워졌다 나왔어요 요 자체로 다 밀어 넣어야지 요리의 완성일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땅콩이 막 덤비고 고소함이 덤비고 이렇게 뒤에 굴이 나 여깄다 굴이 거의 레어 정도 진짜 살짝 익혔어요 거의 생굴에 가깝게 옐로우 머스터드 얘가 더 굴과 어울려 음 얘네는 땅콩이랑 이런 애들 식감이랑 모든 게 강하니까 굴이 뒤에서 나왔다면 얘네는 들어오자마자 굴 향이 확 납니다 옐로우 머스터드가 더 맛있어요 요거 추천 마무리는 망고 밀크쉐이크입니다 망고에 코코넛을 넣어서 좀 더 특별한 맛이 납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1500원인데 처음 먹어본 맛이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망고 스무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습니다 하하하 야 이 1500원에 진짜 행복이다 되게 맛있네 어 너무 맛있지 여기는 코코넛을 넣어서 맛이 좀 더 특별해요 어 정말 음식 다 먹고나서 강추 까빠섬의 첫날 멋있는 풍경 보고 보고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일은 호텔에서 추천해준 뭔가 아웃도어 뭔가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오늘 피곤합니다 얼른 자야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섬에 도착해 산을 오릅니다 우거진 태초의 숲과 봉긋한 석회한 봉우리 그 속에 각종 귀한 생명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맛을 보고 전쟁의 흔적 그 위에 선이 아름답게 노을이 집니다 이렇게 까빠섬의 첫날이 붉게 저물었습니다 이번엔 크루즈다 상달이 휘어집니다 와 상달이 휘어집니다 단돈 2만원에 하루종일 즐긴 까빠섬 크루즈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